그리고 이거 어느정도 하다가 창고에 30개 다 차면 다시 마을 가야되 우리 그런건 없나? 탄약같은거 보급받는거? 여기 밑에 있잖아 여기 그리고 뭐 아이템 사는건 없어? 뭐 수류탄이나 힐링? 방어구 나왔지? 어 방어구 81짜리 80짜리 이거 살까? 방어구 80에 B까지 올라가는데? 좋은거 같은데요? 사야겠다 이거 아 랭크가 안되서 못사네 와 나 P4000대 81이면 대박이네 개좋은거네 저 사왔어요 어 샀어 나는 지금 뭐 이번에 잃은 돈이 580원인데 이 아이템이 580원이야 근데 여기서 살 수 있는 돈은 그거야? 다크존에서 번돈으로만 되는거야? 어 난 64원밖에 없고 그리고 그 뭐야 자기가 아까 먹은템들은 다 어떻게 타자? 아 창고에 가있어 창고에 다크존 나가서 창고로 가야되 마을 가야되 그러면 그냥 가자 한번 확인해보실래요? 지금 너무 다크존이 세가지고 어차피 웨스트 가야되 일단 일단 한번만 한번만 더 털어 그냥 한번만 더 털어 불렀다 불렀다 가자 다시 위초 1080p 설정하면 캐릭터가 깨진 버그가 있다고요? 지금 지금 멀쩡하죠? 응 야 우리 몸살해 몸살해 이쪽으로 와 이쪽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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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불렀어야 돼 딱 여기가 아까 우리 싸우던 데거든? 어 앞에 있다 앞에 앞에 뭐 차 위에 올라가 있다 펄스 쏴 형 펄스 쏴 에 룬형 짓수더라 펄스는 아 저 여섯 명 있어요 여섯 명 얘네들끼리 안 싸우네 아 진짜? 아 지금 몇 명이야 얘네들 여섯 명이야 일단 뒤로 돌아가 뒤로 죽여 다시 한번 치자 지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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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번 치자 옆구리에 살짝 살짝 하면은 지들도 당황할거야 못따았어 쟤네들 못따랐어 쟤네들 못따랐어 우와 개많아요 여기 한 명 눕혔다 한 명 눕혔어 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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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릴게 살릴게 어 아프다 아 이번엔 버그 안났다 후후 아 저 뒤쪽에 뭐 있는데 어 뒤쪽에 뭐 누구 있네 잠깐만 이거 따라오는거 아냐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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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서 옆에서 왼쪽 까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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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Girl 아 여기 옆에서 왔어 옆에서 왔어 와... 개많엔 와... 뒤에 왔어 형 뒤에 왔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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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터진인 으으으으으으핳핳 오 이게 지금 아니 애초에 얘네가 휴전했으면 당연히 다 우리한테 덤비지 야 얘네들 뭐야 이거 엄청 큰 방송 아니야? 방송이 아닌데 쟤네들 그냥 이게 눈빛으로 이제 딱 휴전하는 그런 파티가 있어 응 맞아 맞아 게이도 아니고 눈빛으로 채팅하기 급해지니까 아 소위 폭탄을 던졌어야 되는데 형 방금 전 그 전략은 아니었어 왔어요 이거 그래 그래 나 이스트인데 그냥 거기는 갖다 버리고 다른 애들 괴롭히자 조금 이제 어 이제 단단한 애들 말고 이제 게임 좀 사보려고 희망 갖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좀 괴롭히자 내가 소총 들고 탱크한테 덤비는 꼴이었어 원래 이런 식으로 남편 덤비도 좋아해 아니야 형 저 형은 일단 1대1을 싫어해 그냥 일단 무조건 양 많은 거 좋아해 어디 뷔페 가지 마라 진짜 빔페 최고 아냐. 빔페 이것 좀 골라먹을 수 있는 거 진짜 형은 한 3인분을 먹고 올 거야 진짜 삼인분 누가 누구 코에 붙여 3인분으로 가자 그럼 버리자 자기 어 뭐야 이거 왜 아이템있지? 어 뭐야 이거 왜 아이템있지? 이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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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목있다 어 여기 여기서 털자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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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맛있쩡 어 저 별 있는건 뭐지? 걔가 걔가 아이템 주는 애야 좀 많이 주르네 오우 아파요 아파요 오우 아이 미친 야 자폭했어 얘 야 우리 요즘 세명 기어다니는거야 지금? 어 이스터진이 어 사진 나왔다 빨리 살려줘야돼 이거 어 뭐야 사람 야 살린 사람은 또 저기 다른 사람을 살려 다단계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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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폭탄 이씨 사람 왔어 사람 왔어 죽여버려 이새끼 이새끼 뒤에 어 사람이야 이새끼 죽여 죽여 눕혀버려 눕히고 내 옆에 얘 얘 가짜야 얘 가짜야 이새끼 살리지 말고 나 죽이고 나 빨리 살려 가만있어 마모나 까아 오오 디디디디디 몬스터 오케이 뭐야 쟨 뭐야 쟨 뭐였어 방금 그니까 와가지고 진짜 나인척해 왜 아 개웃기네 내 옆에 붙어다녀 아아 빼야돼 빼야돼 총먹어가지고 빼야돼 아 아깝다 저 별자리 저거 어 파랑색템 떨어졌는데 이따 그냥 빼 지금 늦었어 늦었어 아까전에 몸잡아서 나온건데 네 늦었어 늦었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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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분하다 진짜 우리 랭크가 딸려서 이런거지 아니 쪽수가 딸려서 그리고 우리가 템 갖고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저거야 손해요 야 4인팟이 최대인데 10명이 이렇게 만날지 몰랐네 따라와 따라와 일로와 쟤 왜이렇게 소리질러 개같은거 일로와자 일로일로 일로와봐 일로 어후 야 총총총 여기는 막힌다니야? 아냐 그니까 그니까 이따 들어와서 그래그래 이런데도 딱 한 다음에 우리가 방어하면 되지 오케이 작전을 좀 그래 계속 와요 소린이 계속 나와 어 계속온다 계속온다 지하 이런데로 들어갈까? 지하 말고 내가 들어가는게 있을텐데 올라가자 어리 개다 여기 올라가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막혔어 여기 막혔어 여기 막혔어 미친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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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턴님 펄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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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개 쏜다 종개 쏜다 종개 쏜다 으아아아 빼빼빼 야 어명이야 교전해 이건 개같은 것들 도망가도 답이 없어 야아 빼있다 빼있다 빼 쟤는 4명인데? 4명이야? 일단 빼빼 일단 우리가 좀 더 좋은 자리 잡자 그러면 싸운다 생각하고 일단 빼빼 어 일단 좋은 자리 유도해 좋은 자리 유도해 야 앞에 두명있어 앞에 두명있어 걔 조졌다 쏘지마 쏘지마 얘네 쏘나 얘네 쏘나 와 조졌다 우리 샌드위치 됐어 빠져 빠져 아 여기 사람 왜이렇게 많아 지하에 내려가야되는데 아 지하 지하 아 죽었다 지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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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다아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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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앞으로는 지던 이기던 달리지 말고 유리한데에서 싸우자 그냥 어 그냥 다 그런데 가자 이게 더 우리가 나은데로 도망가면은 그러다가 뒤진다 진짜 어 웨스트다 웨스트면 나갈 수 있는거 아닌가 이제? 야 근데 디비전 개재미다 GTE 같으면서도 진짜 뭔가 뭐 그런 유아틱이 전혀 없어 게임이 개구재미어 어 여기 나갈 수 있다 도망쳐 뭐해 형? 지하에서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어 아니 형은 그사이에 살았어? 이 이스터진 죽으신 진짜? 형 깨끄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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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몸이 개많아 일단 일단 우리 구하러 갈게 도모다치 다까라 미안합니다 도모다치 버렸어 깨끄네 가자 아싸 얘네들도 다 죽는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간다 간다 우리 가 아직 둘 다 살아있어? 난 갔어 지하철로 와 이스터진 구하러 가 지하철로 가 구하러 가자 이스터진 얘 아 나 소위 폭탄이 없어가지고 얘는 지금 지하에서 갇혔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갈게 가지고 아 여기네 여기야 마모나 펄스 오케이 있어 있지 가까운 데가 어디지 오케이 아 나 샷 건들어야겠다 안되겠다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데미지 2000 넘는거 들어갔다 레알 혼돈이다 여기 지금 어 잠깐 펄스 아 나 펄스 안된다 정말로 정면이 있는거 같은데 지하에 지하에 보면 있다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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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뽑잡은데 거기 많아 지금 조마조마 조조님 따라갑니다 예예예 형도 형도 와 형도 빨리 와 오는거 기다렸다 가게 지하로 바로 내려갈게 그러면 지하에서 만나고 깽크림 가자 내려가서 없어보여 없어보여 방금 하나 지나가는데 뭐 바로 펄스까 아 잠깐만 이스터진 이스터진님 저쪽이 있는데 어 여기 있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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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 얘네 핵이 보냈네 아 나도 보냈어 어디이 어 룬형 거기 거기 형 거기야 형 거기야 나이스 나이스 오케오케 다 죽여버려 그렇지 아니 근데 얘네들 아냐 얘네들 아냐 우리 나 죽이네 얘네들 아냐 아 그래? 그래도 기가막힌 타이밍이었어 샌드치였어 아 거기서 또 그걸 만나네 이스터진 이쪽으로 내려와 네 가고있어 가고있어 가자 가자 인간전철 가자 얘네 외국인들 음음 음성채팅하면서 그것도 하고있네요 뭐래 우리 뭐 조마조마조자 막 이러고 있는거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가니까 음성채팅하면서 얘네들 그 우리 해골 뜨는거 있잖아요 어어 그 뜨는애들 다 죽이는거 같아요 아 여기 여기 현상금 사냥꾼이구만 해골은 얼마나 갑니까? 위에 수술은 초 저기 초야 아 위에 한 8명 5명 있어요 저거 다 갈때까지 여기서 나갈 수도 없어 오케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엄청 많네 일곱명 8명 있어요 저기 계기자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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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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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내 에디 봤을텐데 이스템 쏴요 펄스 쟤네 대기타네 우리가 나가볼 땐 기다리네 어 쟤네 대기타고 있다 우리 여기서 돌아갈 길 없나 돌아갈 길이 있는데 돌아가도 똑같아요 어차피 쟤네들 있으면 깽클 안 봤어 아 마무리 안 봤어 없다 아 있네 있어 들어간다 잠깐만 지금 쟤네 2명에 또 2명 총 4명 어 5명이야 근처에 이스턴님 깽클이 앞쪽으로 와봐 나 나 나 나 나 이렇게 된거는 저 앞에 있는 2명까지 금방 딸 수 있지 않을까 저 3명까지는 아 나 나 내 펄스 쓰고 가자 저 저거를 저 3명까지 금방 딸 수 있단 말이야 잠깐 내 펄스 쓰면 어차피 아니 지금 해볼 표시 15초면 없어지니까 기다렸다 가는 것도 괜찮아 완전 맞긴 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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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기 15초 15초 기다렸다가 죽여 10초 110초 어 뭐야 뒤에서 때린데 우리 110초 떴어요 오케이 그룹 로그 떴어요 저희 우리 오케이 온다 온다 애들 온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내 근처로 내가 다 기대해줄게 오 와 다 와 몇 명이야 저거 뭐야 지금 몇 명 오는데 우와 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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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이거 무조건 빼 와아아아 앞에 있어 와아아아 와아아아 와 미친 살려봐 살려봐 와아 앞뒤로 쌈 싸먹겠어 우리 와아 다행히 얘네들 로그맛 와아 지린다 진짜 와 진짜 로그맛 노리고 있다 와아 파티 한 3개 한건가 어 3개 파티인거 같은데 3개 파티가 동맹하고 그냥 저광은 해 로그맛 잡네 야 진짜 미친놈들이다 이거 진짜 아까 얘네 아아 아 이거 클벤은 레벨 12 밖에 안오르나보다 진짜 다크존 랭크 12까지 밖에 안오르나보다 아 그래 랭크는 뭐 떨어지는거 없지 여기서 떨어져 떨어져 죽으면 떨어져 계속 우리 그럼 죽으면 안되는데 돈이랑 랭크 계속 떨어져 아 이렇게 되면 함군팀하고 같이 연합 못 가나 일단 일단 나갔다가 아이템 체크하고 오자 아까 날린거 뭐 어디로 갈까 뒤트로 가나요 아 02로 가나 01로 갈까 나 02로 갔던거 같애 오케이 02로 가 그냥 무조건 위에꺼로 가자 어 무조건 위에꺼로 가나 바로 그냥 스페이스 연탈할 수 있게 나갈 수 있다 나가야된다 여기서 바로 나와 그냥 통화 채우고 아 이제 동맹해지레인가 이제 동맹해지레인가 아 진짜 오늘 개 진짜 재밌다 그런가봐요 이게 템이 더 잘 나오나봐요 이러고 안되면은 오 와 30톤 아 나 이런거 사고싶어 아 이거 샀어야 했는데 아까 뭐 어떤거 보라색 떴는데요 지금 어 그러네 무기? 네 아 데미지 365네 365면 약한데 418 저는 아 그래 그래 데미지가? 데미지 427인데 난 저는 418 이게 랭크에 따라서 그 다른가봐 데미지가 자기가 그게 다른게 나오나봐 나가자 응 아까 먹은거 뭐 체크하고 다시 그래그래그래 좀 더 강해져서 보자 조금이라도 더 강해질 수 있나 여기서 들어간다 어 들어갔네 만났어 야 누가 여기 있어 아냐아냐 그냥 침착했 우리야 우리 처음에 이름이 안떠 아니 방금 누가 들어갔었어 방금 들어갔어 어 모르는 애가 들어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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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선빵 치지 말고 움직여보자 아까 걔네들 있나 없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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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침착하게 가자 침착하게 자 다시 들어왔습니다 내가 한번 쓸게 으흠 안 찍혔다 이번엔 좀 착한척도 좀 하고 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근데 오히려 나는 처음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저도요 그게 더 재밌었어 방 싸웠을 때? 응 어제 어저께? 어 얘 누구야 뭐야 이거 누구야 앞에 이름이 안떠 얘 뭐 이스터진 이름 이름이 안떠다 어? 어 뭐야 갑자기 안뜰때가 있어 어 이스터진 이름이 안뜨네 어 나도 안떠 왜이래 이스터진 어 뭐야 끊어진거 같은데? 디스커렉 서버 나간거 같은데 이거 지금 어 이스터진에 디스커렉터 떠 어 아 어 이거 설마 서버 나갔나? 지금 상태가 안좋은데 깽클형 살짝 멈춰있어 아 서버 나갔나보다 깽클형이 나 계단에서 그냥 헛발 아는데 어 나 룬용이 그래 어 우리 우리 다 지금 그런다 아니다 아니다 안그런데 아 괜찮아졌어요 전 괜찮아졌어 어 깽클형 근데 이스터진 이름은 디스커렉터 뜨는데 아 이제 돌왔대 이제 돌았어 난 돌았어 이스터진 이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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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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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서버가 아직 좀 안정화가 안됐구나 야 그러면 깽클형 말대로 어저께처럼 해 그냥 나는 뭐 모르.. 나는 어저께 안해봐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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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재밌었다고요 어제 그 상황이 더 좋았어 이게 막 다 싸우는 상황이었거든 응응응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소리지 응응 서로 몸살이니까 어 괜히 여기서 나되면은 이제 찍히는거야 그냥 응응 근데 난 충분히 재밌는데 우리 게임 못해 어 저기 해골 떴다 저기 그니까 우리가 죽인 다음에 몸살이고 또 죽이로 가자 해골 지워지면 그러면 되잖아 아니 해골이 전맵에 뜨는데 아니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골 없어지잖아 세이프티 정도까지 가서 상.. 버텨야되나 우리도 그니까 우리가 문제점이 지금 뭐냐 죽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죽인 다음에 해골 풀고 죽이면 돼 계속 해골 달고 다닐까 그런거지 안그러셨습니까 여기에 한다라카 벌써 먹았네 이거 먹았네 이거 있는거 맞아? 해골 있다 해골 해골 떴다 어디어디어디 여기 왕해골 떴는데 어 여기 위에 있나보다 위에 있나보다 여기 여기 헬기 교장이거든 아 맞네 줄타고 갈까? 가자 뒤쪽에 목있다 줄을 탈 수 있어? 네 개멋있겠다 가자 이스트 안했어 펄스 우와 이거 뭐야 나 파운드 기계를 이용해서 타네 안 보이는데 뭐지? 위에 안보여 아까 보였던 애들 뭐지? 더 멀리 있는거 아냐? 여기가 아니라 해골 해골 말하는거지 어 없으면 내려가서 아까 바로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데다 잡자 몸 아까 있으잖아 우리 뒤쪽에 그래그래 근데 이거 아이템 없으면 못 불러? 아니 부를수도 있는데 필요가 없지 않을까? 나 방금 전에 안 떴는데 그게 안 뜨는 경우도 있잖아 왜 안 뜨는지는 어 모르겠어 펄스 어? 지금 지금 렉 걸렸다 어 렉이다 나 지금 전부다 전부다 렉이다 빨간색 줄에서 안 넘어가다 지금 뭔가 이상해 여기 기다려 야 갱클 갱클 형 히말리아 찍어? 왜? 거기서 줄 줄 줄 줄 매달고 뭐하는 거야 형 어? 에러 샷 아 이게 이렇게 또 다시 제접해 봅시다 어 님들 어딨어 지금? 나 98%야 98% 기다려 100%야 100% 간다 왔어 나 위에 올라갔어 아 나 여기네 여기네 어디 어디 나 위로 올라가? 어 어 가만 있어봐 아 여기 헬기 누가 불렀네 어어 아 함군 형 계속 하고 있네 우리만 튕겼네 어 헬기 부른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 한명 있어 어 한명있네 어 저어떡하지 이 아이템 없어 쟤 아이템어쌌 얘들아 아이템 없어 아이템 있는거 없는거 어떻게 알아 뒤에 엉덩이에 노란색 가방 있으면 아이템이 있는거야 아아 그 많이 죽여보셨네 밑에 싸우는데 쟤네들 그래? 어 어부지리? 바로 밑에 있다 해골 110초짜리 있다 어 그러네 야 이새끼 죽여버려 해골 해골 우리는 안먹네 우리는 안먹네 해골치면 아 그래서 애들이 해골 죽이네 아 그런거야 쥐들은 뭐 없는거잖아 정의사도라는거지 피없어 이제 피없어 따라 들어가 오를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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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그럼 우리도 그냥 몹 사양하고 아 그러니까 지들이 해골이 안될려는거야 얘네들은 완전히 어 안되는 법을 아니까 왜 그런 시스템이지? 일단 내려가자 일단 내려가자 그러게 그러니까 첫날에는 그걸 모르니까 걔 죽이고 다녔는데 이젠 아니까 그러고다니는거지 근데 깽클이가 왜요? 나 아직 안들어왔어 얼른 들어와 얼른 들어와 형 나 지금 70%야 그러게 컴퓨터가 안좋아서야 와 눈 장난 아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만으로 가사하게 와 이거 뭐야 이거 따뜻한 방에서 컴퓨터 하는거 개행복하다 난 추운 방에서도 컴퓨터 타고 있는데 머리 위에 몹 떴다 저 위에 아 오케이 가시다 가자 가자 다시 올라가 아까 우리 거기야 아까 우리 거기 똑같은데 줄타는데 앞에 사람 있구요 파티 돼 지금? 됐다 오셨다 뭐야 어디있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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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기장 그럼 누가 해골하냐? 오 깜짝 놀랐네 오 깜짝 놀랐네 와 진짜 싸울 뻔했어 그러게 어 여기 누가 있다 사람 사람 쏘는데? 뭐야 주황색 그거 있어? 주황색 엉덩이에 주머니 달린거 있어? 어 쟤에 달렸어 그러면 한번 샹 한번 죽여버려? 아이템만 놓고 가면 개인 등의잖아 어차피 해결이 오잖아 근데 죽으면 우리가 더 손해야 예 경험치 경험치 손해가 너무 심해 경험치랑 돈 손해가 돈 500원씩 깎이니까 아 진짜? 죽을 때마다? 그니까 지금 무조건 해골되면 무조건 손해야 그러네 해골되면 해골될 이유가 없는거지 지금 경험 돈 500원은 진짜 너무했다 메리트가 없는거지 해골되도 그쵸 그냥 해골되는게 바보야 지금 진짜 방송용으로 캐릭 버릴려면 하는거고 하 나는 방송에서 해골을 될 수 밖에 없는데 하 아니면 우리가 개쎄야되는거지 그쵸 어 진짜 개쎄가 진짜 개쎄던가 영자급 아 거의 모든 유저를 상대해야 되니까 해골돼서 버티면 400원 준다구요? 한번 해보자 그냥 어쩔 수 없지 뭐 죽이는거 재밌긴하잖아 여기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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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레벨 16, 18은 뭐야 지금 베타 때리면 가지도 못하는 유력이네 나중에 랭크되면 될까 아니면 저기서 위에서 털어먹고 내려와서 우리도 저 저 구역가서 바로 세이프트조로 넘어갈까 야 데드존은 아니 데드존은 이거 뭐지 디비존 디비존은 진짜 1일부터 7일까지가 개꿀재미겠다 그 이후로는 고수때문에 개할맛 안낼거 같아 1일부터 7일까지 진짜 재밌는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미쳤다 와 아 광원효과 이게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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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템 여기 그건데 방사능구요? 우리는 뭐 방사능 안맞나? 지금 1단계 까진거잖아 1단계 까지는 바이러스구요 어 전방에 뭐야 전방에 뭐야 뭐야 전방에 이거 저거야 몸 많아 몸 많아 여기 오오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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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던전 수준인데 그러네 우와 뭐야 저거 화염방사개정 으아아아 룬형 룬형 빠져빠져빠져빠져 우와 지리네 쟤? 우와 와 개 지려 개 지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치료해줄게 야 뭐야 그런 애가 두 명이야 자 우와 우와 파랑색 아이템 나왔다 개이득이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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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쎄 개쎄 비행기 비행기 아 비행기네 헬기 헬기 지원 무조건 가야됩니다 이거는 진짜 어 센트리건 센트리건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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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 엔지니어 한 마리 오케이 컷 나이스 어 파란템 나왔던 엔지니어 그러면 여기서 템 먹고 그루 찾아봐 상자 한번 찾아봐 상자 상자요? 어 방사전구역에 상자 있거든 여깄다 어디 찾았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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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아까 아까 5개 먹었어 열어봐 열어봐 이거 이거 키있는 사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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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이스 야 돈 천원 먹었어 오 그니까 야 이거 이거 무조건 템 사야되 지금 템 사야되고 우리 살아가면 대박이야 지금 우리 그거 살 수 있어 하이 하이엔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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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엔드? 하이엔드 1500원인가 그랬잖아 거의 2000원 좀 안되게 됐었어 가격이 헬기 헬기 부릅시다 헬기 하이엔드 형이 사야겠다 난 난 천백원 일단 한명이라도 하이엔드 있으면 좀 화력이 올라가겠지 한명이라도 사가지고 버그해가지고 템 복사 이런거 안되겠지 잠깐만 있어 우리가 여기 왔잖아 세이프존이 상점이야 하이엔드 파는데 이 상태로 들어가면은 저거지 템 날라가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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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이 상태로 들어가도 템은 있는데 죽으면 날라가요 다크 여기서 나가면 못나가지 그럼 뭐하러 저기 헬기를 불러 그냥 들어가자 아니 헬기한테 줘야 한다니까 뭐야 얘 아 여기서 비행기 불렀구나 와 쩐다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죽이오실게 지금 우리말고 다른사람도 있어요 어 노동자님 시청자분인데 어? 어 진짜? 어 안녕 아 시청자분이시네 야 이거 죽이고 할뻔했다 아까 성격이었어 어 근데 소리 들린다 밖에 아 헐크 펼스 어 위에있다 아 위에 몹 위에 몹 아 몹이네 몹이야 얘가 지금 싸우고 있네 여기 레클에서 이렇게 보이는거지 얘 총보면 불빛 터져 어 체력도 달라야지 어 개웃기다 야 와 개웃기네 개웃겨 하하하하 잠깐 여기서 비행기 안 나오는거 아니야 딴테도 나오는거 아니야 설마 이건 되는거 아니야? 아니야 해긴 맞지 지역 표시까지 넥걸리지는 않지 다른데로 일단 붙여 일단 한번 뒤절로 보자 한번 올라가 보자 올라가.. 어? 왔다 2초 2초 이쪽으로 오나?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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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니까 어 저 위로 왔다 야 어 위에다 위에 세이프 하우스버그가 지금도 되는겁니까? 야 큰일났어 일로 일로 컨트롤 키로 와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가자 가자 오 내가 못따라 됐어 됐어 왜 못따라 왜 못따라 용량.. 용량 모잘라? 4명이 최고에요 아 이게 다른사람도 이용했구나 어떻게보면 여기 민폐줬다 여기도 두명이나 한명 못단거네 아 그러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님 죄송합니다 한번 가드해줄까? 여기서? 동민 맺고 동민 맺고 동민 맺고 근데 뭐 채팅이 없으셔가지고 그니까 아 야 우리보고 죽이지 마요 라고 하셨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번 도와드려 이건 진짜 어차피 룬형도 해야되니까 그래그래그래 한번 도와줘 한번 도와줘 여기서 몸 나오니까 조심해져 뒤쪽에서 아 그리고 세이프하우스버그 지금도 됩니까? 되면은 그거 해서 올려? 배타니까 그거 해도 괜찮나? 그리고 혹시나 교전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 치지마 지금 BJ분들 다 하셨다면은 뭐 저 녹탠 뿐이예요 아 아예 안죽여요 노동자님 안죽여요 지금 노동자님 위에서 지금 지금 헬기 지원해드린거에요 지금 예 무슨소리세요 예 저희가 그렇게 저건 아니에요 그 저건이 뭘까? 그렇진 않지 우리가 솔직히 오 밑에 다 사람온다 우와 불 힘없는 애들 죽이는거 맞는데 힘없는 시청자분들 괴롭히진 않네 헐쏴나 이스타인 있고 고우 밑에 뭐 누구있다 어 저 뒤쪽에 지나간다 저 뒤쪽에 지나간다 어 그러네 어 어디야 빨간색은 몹이지 빨간색 몹 아니야 저거 그냥? 빨간색 몹이야 몹이야 어디 지나간다님 저거 밑에 밑에야 밑에 아 빨간색 저거 몹 맞아? 어 어 사납같은데? 목올랐어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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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몹이네 몹이야 아 깜놀 깜놀 다왔어 얘네도 뭐야 한꺼번에 등산을 하시네 위치 개좋네 나이스 야 이랬나래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아 저기 오케이 컷 하나 더 왔어 하나 더 왔어 근처에 있었던데 하나 더 아 네벨 아 네벨 네벨 금방 오르네 준형 밥 다뤄 이거 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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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달어 혹시 너 자리되면 나도 한번 됐다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못했어 템 나왔어 템 나왔어 에잇 잠깐만 우오옽 어휴 나 진짜 일단 일단 가자 어차피 그렇다면 다 아 쓰레기야 쓰레기야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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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밑으로 주차장 밑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야야 이 밑에 아예 밑에 보이소 수고하세요 노동자님 수고하세요 노동자님 여기 밑에야? 어 펄스 한 번 써봐 마구 놔 펄스 여기죠 펄스 아 오케이 오케이 있어 있어